아 아 뜨고 쉬셨습니다 으 겨울인데도 좋네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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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응? 방송 안된다며 응? 그럼 이거 나오더라 응? 시작 전에 조금씩 나오더라 반갑습니다 혜정이와 남고 있는 것들 아니 이건 다 나온다니까 이건 다 나오지 당연히 세이 오늘 우리팀 오늘 진짜 박시게 함춰봅시다 영상 좀 찍을건데 큰 상관없죠? 예예예 크게 방해 안되게 할게 아따 날좋다 진짜 갈게요 야 초장부터 얻어쓴다고? 첫 홀은 그냥 쳐주게 하는거 그거 노리는거 아냐? 넓잖아 대부시 집이 보니깐 더 넓어 그래도 그 그린이 되게 팔았네? 다행이다 응 안어렸을 가능성도 높겠다 그지? 응 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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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게다가 네 넓어 네 넓어 네 네 넓어 네 네 네 자, 올라가나? 아, 조금 나갔어, 조금 어메! 위협적이네 아까비, 아까비, 아까비 감사합니다, 누리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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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거 좋다 아 라이 아이라이 하나 더 먹네 어? 나이쓰 고기 drauf Luc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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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